이거 체질을 잘해야 돼 채질 그래 가루가 다 떨어져 삼살아노너스가 천원입니다 천억 단돈 천원 힘들고 있습니다 100% 삼살아노너스 이거는 삼살아노너스 드시고 가세요 그럼 그쪽으로 돌려 사야지 팔리기 시작해 삼살아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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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를 4명 팔고 3명이 튀기고 정신을 하나 보겠습니다 삼살도너스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간 100% 찹쌀도너스 100% 찹쌀로 튀기고 있습니다 조그룹빵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도너스 편암한 잡수가 찹쌀도너스는 간팔수로 만든 찹쌀도너스입니다 단돈 천원입니다 진짜 맛있는 자, 100% 찹쌀도 튀기고 있습니다. 자, 참인갑니다. 진짜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찹쌀도 났습니다. 진짜 배기 찹쌀도 났어요. 찹쌀도 났습니다. 자, 섬으로 까비기도 있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마세요. 자, 찹쌀로만 튀기고 있습니다. 손님, 손님.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하나만 잡혀보세요. 자, 찐들고 있습니다. 100%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완전 찹쌀로만 만든 겁니다. 완전 찹쌀로만. 오세요. 맛있습니다. 자, 휘두를 거 맛있는 담배입니다. 다른 데도 볼 수가 있으니 제가 제매만 25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 100% 찹쌀도 났습니다. 선생님, 맛있는 돈. 견뎌 카드입니다. 좀 있으면 진짜 맛있는 돈이 천 원입니다. 천 원. 간식이 달라요, 달라요. 진짜 배기 찹쌀도 났습니다. 천 원입니다, 천 원입니다, 천 원. 자, 맛있습니다. 찹쌀도 났스가 천 원입니다. 선생님, 맛있는 돈이 섬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돈이 났습니다. 찹쌀, 찹쌀도 났기기. 섭쌀이 천 원입니다, 천 원. 지금 막 튀기는 건 천 원입니다, 천 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천 원입니다. 드시고 가세요. 진짜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파다스로 만든 당분 천 원입니다. 진짜 지게 달라요, 달라. 맛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참사로 났습니다. 진짜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섬유 까비기도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어 보세요. 추억이 돌아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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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팥 없는 거를 여기서 찍으시고 팥 있는 걸 내가 찍을게. 진짜 30개 내가 찍으시고 여기 있는 거 찍으세요.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요거는 틀린 거예요. 팥 들어간 거. 아까 거는 천 원짜리, 팥 없는 거. 이건 팥에 있는 거 1500원짜리. 지금 드시고 가세요. 이거 체질을 잘해야 돼, 체질. 그래 가루가 다 떨어져요. 진짜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찹쌀도 났습니다. 찹쌀도 났습니다. 찹쌀도 났습니다. 찹쌀도 났습니다. 찹쌀도 났습니다. 찹쌀도 났습니다. 참고로 달걀 만들었습니다. 자 금방 태기는 처럼 천 원입니다 천 원. 지금 천 원입니다 천 원. 진짜 맛있어요. 앞에 태기 나서 찹쌀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소부르 튀기. 맛있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시면 더 맛있는. 진짜 대기. 맛있는 소부르 돌아서 한번 잡숴보세요. 소부르 까베기. 찹쌀도 났습니다. 네 만족하면 두 번 더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더 맛있는. 찹쌀 도나스가 한 ankle 그런 요 pane 달라고 outdoor 12가 찹쌀 도사 수가 내 쪽에는 컵 자아 100% 잡acle 났습니다 100% 금방 돼 yeni sana 잡 vul Hello 자 100% 찹쌀도너스 천원입니다 천원 자 맛있는 도너스입니다 동그란 거 찹쌀도너스 천원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자 100% 찹쌀도너스가 천원입니다 찹쌀도너스 찹쌀도너스 진짜 맛있는 찹쌀도너스 진짜 맛있는 찹쌀도너스 자 천원입니다 천원 진짜 맛있습니다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1개 천원입니다 천원 190도로 진짜 맛있는 도너스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도너스 천원 1,2,5m 12,500 더 12,500 더 망고차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도너스였습니다 찹쌀도너스는 간팥으로 만든 찹쌀도너스 하나 진짜 맛있는 찹쌀도너스 찹쌀놀스가 천원입니다. 천원.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진짜 맛있는 놀았어요. 진짜 맛있는 놀았어요. 세 군데다.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내 가족 싸게 드리고 있어요. 진짜 맛있는 놀아쓰. 한 개 천원입니다. 찹쌀놀스가 한 개 천원. 22,000원. 한 개 천원짜리. 한 개 천원짜리. 찹쌀놀스가 한 개 천원. 진짜 맛있습니다. 찹쌀놀스. 손맛이 1,000원. 고춧가루. 한 개 천원입니까. 한 개 천원. 천원짜리. 요거는 3개 2,000원입니다. 3개 2,000원. 네. 3개 2,000원이지. 오무수 찍어보세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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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오무수 찹쌀 찹쌀